그럼, 가지 마! 가자! 우리 새나가 아이치 초청한 그 날의 시간 아무 맘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저런 하늘로 바라보는데 사랑이 깊이 고추한 것은 웃음을 멈추듯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지워지지 의미가 되리 사랑할 수 없어 아픈 기억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울었어라 나 움직일 수 없어 이젠 느낄 수 없어 내 잊혀져가 기억이기에 예 예 사랑이 두 가지 희망이 없음 내 원해 이때로 너는 어떤 의미가 되니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니 사랑할 수 없어 아픈 길을 떠나니 이렇게 불안한 소리를 옮길 수 없어 이젠 넘길 수 없어 잊지 않는 척단 기억이 되어 너는 어떤 의미가 되니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니 서비스로 또 준거야?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니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10분 지나가는데 우리가 10분 원 눌러서 20분 지나갔어 원 눌러서 20분 지나갔어 어? 아 아 아